알겠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입니다 자 HLB 오늘 보기 좋게 조금 빠졌습니다 생각만큼은 그래도 굉장히 견고하다 정말 HLB가 주는 이 재료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정말 오늘 솔직히 다른 종목 같았으면요 거의 한가입니다 그냥 네 그냥 한가에요 한가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이 HLB는 정말 뭐 오늘 마이너스 11%에 아주 방어를 잘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이제는 제 2라운드입니다 클래스 2 말 그대로 제 2라운드 클래스 2가 뭐냐 그냥 2라운드라는 거예요 2라운드 클래스 1은 뭐냐 1은 애초부터 못 받았기 때문에 클래스 2 2라운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거의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쓸어모아라 3만원대 쓸어모아라 엄청나게 크게 갔었죠 이제 제 2라운드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HLB의 미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HLB를 야무지게 그리고 피해 없이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HLB를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는 이제 제 2라운드 라운드 2 시작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빠져가지고 좀 힘이 들고 짜증나고 뭐 이래하지만 이거를 잘 요리를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제가 HLB 공동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클래스2 이 클래스2 별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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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시작됐습니다 그냥 팍팍팍 2라운드 그냥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 2라운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주말에 아 진짜 짜증나네 뭐하네 이런 생각 일단 훌훌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시고 이 HLB의 제가 신입니다 HLB 많은 유튜브가 있겠지만 본사까지 간 사람 있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부 말로만 씹은 거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세력이 어디서 팔고 사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들 혼자 하면 틀린다 하지만 이 위너스티비 박찬사의 말을 믿고 따라하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도 최대한 줄여서 안전하게 피해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2는 단지 서류일 뿐이다 서류, 시아2가 뭔데 그건 말 그대로 그냥 2라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HLB 공동 대응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빨리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-5757-95415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개미는 뭉쳐야 한다 혼자 하면 탈탈탈탈탈탈 틀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, 위너스티비, LB 이때까지 적중도 100%입니다 적중도 100% 저만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적중도 100%의 이 LB 리딩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 된다는 거 아무런 피해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010-5757-95415 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이 방송을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운드2가 시작됐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